하태경 후보입니다. 마무리 발언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은 황교안 후보 부정선거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 하태경 tv에 그걸 조목조목 반박하는 사실 황교안 후보 말씀하시는 게. 전부 가짜 뉴스예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꼭 하태경 tv 참고해 주시고요.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입니다. 네 좀 전에 우리 하태경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정말 가짜 뉴스를 전했습니다. 제가 이야기한 것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그 사이사이에 틀린 거 있으면 물어라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선관에 가서 물어가지고 그걸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거북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께서 사즉생을 말씀하신 바로 그 거북선입니다. 저는 이 거북선을 제 책상 머리에 놓고 늘 성찰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꼭 되살려 내겠습니다. 하태경 후보입니다. 마무리 발언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은. 황교안 후보 부정선거 계속 말씀하시는데. 제 하태경 tv에 그걸 조목조목 반박하는 사실 황교안 후보 말씀하시는 게. 전부 가짜 뉴스예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꼭 하태경 tv 참고해 주시고요.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입니다. 좀 전에 우리 하태경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정말 가짜 뉴스를 전했습니다. 제가 이야기한 거와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그 사이사이에 틀린 거 있으면 물어라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선관에 가서 물어가지고 그걸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거북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께서 사즉생을 말씀하신 바로 그 거북선입니다. 저는 이 거북선을 제 책상 머리에 놓고 늘 성찰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꼭 되살려 내겠습니다.